등갈비 김치찜 정식인데 이게 윤슬한상차림에 가장 잘 나가는 메인 메뉴라고 하네요 등갈비 김치찜 정식입니다 이렇게 인상 그리고 거제도에 있는 맛은 이거 생성 모든 생성구이도 엄청 좋아하는데 자 이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찜도 앙 이게 모든 생성구이도 진짜 맛있대 여행반사 좋아하는 고등어에다가 골골라 이렇게 앙 괜찮아 이렇게 쌀밥에 올려가지고 또 먹습니다 자 한번 우리 밥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앙 맛있어 앙 앙 응응 음 생물이 여기서 깔끔하네 네 앙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음 메뉴가 윤슬한상 이런거죠 반짝반짝하네 반짝반짝하네 반짝 여기 김치 등갈비는 물론 맛있습니다 김치 아 이 김치가 예술인데 예술 한 번 한 번 또 앙 먹습니다 아우 어떻게 맛있어 아우 이듯 음 음 음 드롭게며 밥 부공기다 아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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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가 엄청 출하네 고개가 엄청 출하네 고개 음 음 고맙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